까르보나랑 먹을 때는 약간 이제 술도 조금 먹은 상태이고. 아 근데 우유를 넣어서 좀 느끼했어. 아저씨 같애는데. 아니에요. 뭐가 아저씨가 어디 가? 어디 가? 왜요? 왜 이렇게 긁으면서 하시겠다. 일단은 제가 알레르기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볼 좀 빨갛게 해줬어요. 랜디 없었어. 지시 제가. 느끼함을 잡아줄. 청양고추. 어디 가? 청양고추. 안돼 안돼. 살짝 가락치면 다 먹자. 안 된다니까. 근데 이게 느끼한 걸로 마무리하면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앉아. 소주도 남아가지고. 쟤껄. 아 미쳤나 봐. 아니 진짜로. 안 된다고 빨리 앉아. 뽑아봐. 마무리를 해야 된다니까. 아 욕식재기야. 욕식재기. 너는 왜 그랬는데 공부가 그렇게 안 됐어. 진격해서. 이 사람이 상처를 지내요. 한번 잡아볼래? 네 들었어요. 오빠. 너 도움네. 미안해. 이거 물티쇼 있어. 웃기 못했구나. 응 그럴 수 있어. 미안해. 호래방에 웃어. 아니 오빠. 물티쇼 좀 주세요. 아 오리온. 오리온 동작 냄새 난다 야. 미안하다고? 양심상 오빠 못 잡겠다. 휴 들어가기 전에. 오른손으로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양심상 과자 묻은 손으로 저한테 미안한데. 아니. 그렇게 갖다. 뭘. 오빠를 위해 배려해. 밥상이야. 깨끗한 손으로 잡아봐. 어우 쾌적하다. 이야 이렇게 손이 뽀송뽀송해다니. 빡빡 닦다니까. 그래 그래. 이렇게 깨운 거 마무리하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니까 안 돼. 왜 안 되는데. 우리 너무 많이 먹었어. 빨리 앉아 앉아. 못 먹어. 못 먹어. 아 못 먹어. 미쳤나 봐.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아 못 먹어. 아 넌 너무. 넌 이런. 이런. 너 이렇게. 강력한 남자였어? 빨리 앉아. 빨리. 빨리. 오케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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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이 좋아할 맛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백설 식용유 맛이 됐네. 아니. 맛있던데. 진짜. 응. 끝.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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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시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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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보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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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하하하. 아 내가 까먹고 있었네. 별장 다 역전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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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팔은 어쩌다가 그렇게. 팔요? 제 때문에. 제 때문에. 노다고 하다가. 하하하하.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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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킹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드디어 걸렸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이렇게 어색해? 옷을 벌린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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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안 벗겨주면. 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더 펴야죠. 네. 다음 주에 형과 보고 결정하시죠. 네. 다음 주에 대회 뵙겠습니다. 네. 네. 원체. 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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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기하는 voc대, 이 문을. 자연스럽게. 나. 하나요. 나. 이걸 넣으면 문 오케이에요. 지 descont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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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 왜 이렇게 어색해? 뭐? 어마... 이런 상태에서 저 사람이 한 말 신경 쓰여? 컷! 오케이! 오케이! 치킨 냄새 너무 새로워 왜 이렇게 맛있냐? 제가 오늘 저녁을 못 먹어서 기본적으로 막 시켰습니다 나 이 편 먹어보고 싶다 발렌타인에다가 40년씩 나 이렇게 먹어야 하고 싶다 소중현상도 없는 거 치킨, 피자, 파스타 진짜 사람과 사람 맛있게 했는데? 이 영상이 얼마짜리야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이렇게 뒤집어서요 상황을 아니 무슨 말이에요 웃기게 생겼어? 왜 웃기게 생겼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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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때리려고 했어 이거 조금만 더 기름이 예수님처럼 될 거 같아요 이거 끝나도 우리 엄마가 나 머리 긴 거 너무 좋아해서 엄마 이비도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이비도 이쪽 카메라 되니까 이 친구가 이미지 관리를 하래요 오게요? 치킨은 치킨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원래 이렇게 오는데 연예인이어서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여름 안전하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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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습니다 아니요. 또 메이킹 기자님이 나오셨으니까 목사님 것 같아. 아 아 마음 먹겠다 아 이거 너무 주성취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이 다 나오길 바라시는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네 되게 웃기다 자 안개라 태국은 밑까지 올라가니까 좀 그 정도 갑니다 이 정도 끝 끝 오케이 아까 니마이로는 이 정도긴 했거든요 끝 잠깐만요 도용식씨 어 끝 잠깐만요 도용식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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